오늘 그 밑에 명함 밑에 보면 유튜브 계정이 있죠. 유튜브의 계정에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는지 맞추시면 상품들입니다. 유튜브 계정 유튜브 계정 검색하면 바로 위에 안 뜨나요 혹시? 내 7200개 정답입니다. 골라가서요. 근데 제가 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7200개인데 조회수는 300만이 안 돼. 근데 제가 유튜브 재미를 보다보면 신부가 드레스 입고 춤추면 이게 200만이야. 근데 나는 왜 7200개를 올렸는데 200만 밖에 안 되냐.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고. 첫 번째는 길다야 길다. 그래서 최근에 올린 글들은 전부 2분 3분 4분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1분짜리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애들이 내 거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해서 그래. 지읒지읒. 뭐 해서 그렇다. 야 이걸 어떻게 맞추시네. 진지해서 그래. 진지해서. 왜냐하면 제 계정에 가서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보시면 조회수 많은 것들이 쭉 나오죠. 조회수 랭킹 1위를 둘러보세요. 뭔가. 무엇이 랭킹이냐. 내 조회수가 총 200만인데 개가 20만이 넘어. 뭐가 20만이 넘어. 이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코드잖아요. 네 손을 치워주세요. 그러면 연못고등학교 3학생이 만든 목권 영상이 나와요. 이게 조회수 20만이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이 나 이 칼을 갖고 싶어요. 어떤 목격. 아 제가 영상 7200개를 가지고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얘가 20만이 넘어요. 이게 유튜브가. 두번째 영상 눌러보세요. 두번째. 다음 영상. 조회수가.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랬는데 나중에. 이게. 뭐야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도대체. 일부러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몇 만이 된다는 거. 3위는 더 해요. 3위는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요. 댓글을 3위 노래 같지도 않은 I do you do he she does we do you do they d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걸 음성변조를 한 거예요. 저는 음성변조 컨셉이 이게 우연히 장난감 가게 갖다가 이런 음성변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휴대폰 앱으로 다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음성변조 앱을 구글 플레이해서 깔아보세요. 그쵸.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강계장 계장님. 강계장님이 지금 계장님인가요? 강계장님이 설문조사해 주신 거고 첫 번째가 수업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 제 소개할 때 이력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력 중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습부진 대책 자문위원. 서울시 교육청에. 저는 공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영어했고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 도대체 무기력한 척하지만 사실은 쉬는 시간에 보세요. 진짜 쉬. 자고 싶으면 무기력한 척하다가 쉬는 시간에 펄펄 날라. 그런 애들 분석하고. 음성변조에 따셨나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I do you do he. 이 노래 같이 할 것이죠. 제가 작사할 것. 너무 진지하다. 선생님.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는 효과 적용 음성변환기라고 하는 이 앱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무게도 별로 안 되는데 영상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텍스트를 붙여놓으면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주고. 이건 아기자기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속과 적용 음성변환기. 근데 제건 안드로이드이어서 아이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귀여운 기능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고코더 버전이라는 거였고. 자. 노래 잘하죠. 여기 제 점속가수가 계셔요. 영어 선생님들이 노래를 워낙 부르듯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불러서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반주에다가 녹음을 정식으로 해서 올려주십니다. 노래 잘하죠. 남이 버린 쓰레기 귀빵밤에 옮기면 담으 쓰레기가 잘 반주 귀빵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귀빵밤에 옮기면 나는 쓰레기 요거는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음성변주 에베다가 제가 단주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선생님 바로 에베다 때에서 녹음을 해보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버전이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지 그래서 수업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자 불러봐라 음성변주 해보자 그리고 올려놓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